ㄹㄹㄹ 대충 몇개만들수 있을까요 지금 초식한테 열매를 주라 했는데 열매가 어... 한대 툭 치봤고 열매를.. 단축키 눌러서 던져줘야되나? 뭐 데리고 일단 죽창이나 만듭시다 겸치 개똥같이 오르네 캐릭터가 갑자기 추워해요 아이고 무거워라 무거워라 똥같은거 버립시다 먹이를 한번 줘보기는 할게요 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케이 나 죽창 꽤 많이 생김 일곱개 있네 날이 밝으면 작전에 들어가도록 하지 그리고 가죽이 뭐야 이거 누구냐 너님 왜 뒤지 아 캐릭터가 춥다니까 어 뭐 잠깐 불이나 좀 떼죠 나무 없나? 나무가 필요한데 아이고 꺼짐 나무 넣어줘 넌 뭐여 인마 어이 뒤질려고? 가면 우리 영토를 침범해 조약 위반이다 일단 체온을 좀 올리도록 합시다 이거 날라갈때 죽창으로 꽂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툭 떨어지는거 아니야? 패턴에 따라서 원래 MMORPG는 원래 그런 맛인데 있지ㅈ나 일 때 날 때 나는 패턴일 때 체온 화면 오른쪽 밑에 위에 아 오른쪽 아래에 부족되면 닉네임이 초록색으로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팀킬이 돼요 아군 때려지던데 이거는 지금은 피가 안다는데 부족이 되니까 팀킬이 되더라구요 원래 게임이 이런건가? 부족하면 팀킬이 돼 뭐 이 서버만 그런건지 모르겠다 다른 서버에서 실험을 안해봐서 아니에요 이게 일반 유저들도 팀킬이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부족이 팀킬이 되더라구 자 날이 밝아온다 작전개시일이 다가왔다 어느 녀석을 먹잇감으로 삼을까 어느 녀석을 먹잇감으로 삼을까 저 녀석은 레벨이 몇일까 넌 레벨이 몇이니? 아 16은 좀 오바인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까 10일짜리한테 우리가 죽었죠 아까 10일짜리한테 우리가 죽었죠? 좀 비슷한 레벨데 없나 얘 왜 이놈이 파람 의식이라고요? 어 진짜네? 야 근데 얘를 얘를 어떻게 길들여 한대만 좀 뒤질거 같은데 얘 뭐 초식이에요? 육식 아니야? 아니 그니까 내가 때리면 성공을 공격을 안하나? 어차피 나 가죽이 모질해서 지금 머리때리면 기절한다구요? 한번 뚜깍 패봐 그래? 사람 공격 안해요? 대가리 때리고 야 일로와봐 톡 떼옹 아 진짜네? 아아 아니 왜 스턴이 안걸려 모기 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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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줄게 모기 어떻게 줘야되 이거 잠깐만 모기를 어떻게 주는거에요? 야야야 밥줄게 밥줄게 아니 실험이라도 해보게 아 머리를 정확하게 때리고 모기를 줘야되? 아아 그래? 에이 뭐 다음에 하지뭐 아직은 날이 어둡다 레벨3짜리 기다려 어 해 떴네요 갑시다 요정도는 뭐 딱 컴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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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 날 봐 그렇지 그렇지 오우쑤 쭉창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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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을 뿔 달아줄게 이녀석아 그렇지 뿔에다 뿔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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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방금 쓰러진게 그로기상태네요 이때 라이딩하는거에요 혹시? 방금 애가 깨꼬닥하고 뒤집어졌는데 그 갈무리가 아니고 체력바가 뜨면서 막 그로기된거더라구요 아 그때 하는거구나 아 근데 왜 죽창으로도 그로기가 걸리냐 죽창으로 머리때리니까 애가 깨꼬닥하는데 아 게임시스템 이해했습니다 일로와 먹이 한번 줘볼까 라이딩 그게 없긴 한데 음 이걸로 머리 때리니까 애가 훅 가는구나 아 돌멩이 나도 필요하지 돌멩이 좀 캡시다 오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네 좋구요 좋아 음 그러며는 아 근데 우리 가죽이 모지라네 내 가죽이 몇개있지 에게... 가죽씨씨가 빠지게 뭐지라는 그냥 가죽은 아예 없다라고 봐야겠다 뭐 어디다 다 쓴거야 나 가죽 뭐 어차피 만들지도 못하겠다 지금은 진득하게 공섭해서 해야될거 같애요 일반섭보다 여기 그 하마같은거 있잖아요 짜리멍땅한거 그걸 잡아야되는데 걔가 안보여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슬슬 이제 대륙진출을 할 때가 온거 같애 이 섬에 짱박해있으면 좋지가 않아 새? 가죽 세개밖에 안줄텐데 캐리언이 실종돼 안움직임 어 움직인다 어 저기있다 하마 하마 잡으러 가자 여기 딱있네 코난 코난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오난 하마자식 랩노프면 생능력이 너무 좋은거 같애 여기있죠 레벨이네 레벨이네 오케이 자 뭐라 뭐라 고 아이씨 졸라 도망잘가 아이구 X됐다 아이 저 상관없네 저것도 하마였네 아이 도망을 너무 잘가 자 얘들 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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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줘요 찔러줘요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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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왜이렇게 안좋어 이러면 안되는데 아아 나 창날렸어 창 아이 창하나 비자 먹은거 같은데 이 근처에서 엥 엥 기지마 가마 가마 아무길이 안되요 레벨 16자리는 못잡을거 같은데 저 체력이 높아가지고 아 이거 딱봐도 유니크하죠 넌 개소리고 어이고 너 친구 없지 친구 없으면 죽어야지 뭐 갑시다 일단 헤드샷 좋아 내가 어그를 먹겠어 아이고 좋아 오케이 앞에 좀 많이 달았다 어우씨 아아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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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나 아 오케이 아 이때 라이딩상태가 되는구나 로기상태인데 이제 핑크가 패면은 가죽을 주는데요 오 얘도 가죽 좀 많이 줬다 쓰읍 어이씨 이거 고기 먹어가지고 핏좀 채워야될거 같아요 좋아 음? 라이딩있다구요? 진짜요? 가죽을 많이 모았구나 애가 저씨 굉장한 녀석이야 가죽 더 모아야겠죠? 넌 레벨 몇이니? 레벨 25는 뭐 유니크 몹이야? 뭐 메이트 부스트가 왜 떠요 이거 야 한번 맞아 뻐거라 아이씨 이거 너무 키가 높아 키가 안돼요 에이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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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맞지를 않아 애가 아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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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걸리는지 보려고 했는데 안 덤빈있네요? 도망가요 창을 좀더 만들어야될거 같다 이제 가죽을 많이 얻어야되잖아요 가죽이 있어야 무슨 이제 좀 상의 재료가 나오니까 빨리 가죽을 얻읍시다 동물 사냥을 해가지고 좋아 또 죽창 만들자 우리에겐 죽창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죽창이 필요하다 저 코플소는 못잡겠죠? 얘 얘는 되게 세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박으면 디질 것 같아요 응 트릭해라톱스 아무래도 맞으면 훅 갈 것 같애 자아 일단 이거 무게먹는거 다 버리고 다 무게먹는게 안좋은것들입니다 이거 다 버려야되 어어우! 노! 우드는 버리면 안돼 야 나무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또다시 만든다 쭉창 네개 좋아 쓰읍 아 얘 잡을수 있을까? 도전해봐요? 도전해봐야지 뭐 도전해봐요 내가 어글먹을게요 아니다 먼저 캐리언 아 잠깐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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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대기대기 졸라 무거워 아씨 쭉창을 너무 많이 들었나 어... 어어... 어차피 돌필요없으니까 돌좀 버려야겠다 됐스 주변에 트릭해라톱스 없는지 확인하고 싸워야돼 오케이 선빵 때리세요 좋아 미친 개빠른데? 아아야 좋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아아아 야 약한게 아니잖아 얘 잡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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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죽은 더럽게 많이 주네요 어! 시체 사라지면서 죽창 다 가져갔어 어 캐리어님 죽었어요? 어디 어 어디서 죽은거야? 아이고 여기있네 일단 오세요 내가 아이템 지키고 있을게 누구오면 내가 먹어버리게 아 죽창 다 뺏기 어허 어허어 랄랄랄라 짜라짜라 왜 가죽이 없어 이 캐리가 21개 오케이 가죽만 땜봐야지 가죽 20개만 더 오면 라이드 할 수 있다 아냐 텐트용 가죽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에이 본전 음 다시 넣어놔야겠다 이거 만드는데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텐트 고기나 구워놓을까? 고기나 구워놓을까? 고기나 굽지 뭐 고기 어차피 썩거든요 어차피 고기 썩기 전에 좀 구워놔야지 이게 피가 차요 그니까 배고플 때 먹으면은 피가 쭉쭉 차더라고 그리고 골절일 때 먹으면은 왠지 골절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어 넌 뭐니? 레벨 3짜리 어린애네 어 온다 졸라 빨리 오네 개빠름 여기 시체 시체 먹으면 돼요 템 안 뺐어 어허 고기가 좋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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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4개 고기 던져 드릴게요 고기 먹고 고기 먹고 공룡고기가 좋은 별미인가 봐 고기 딱히 마땅한 무기는 레벨 15대에 얻나봐요 어 쿠킹포 오오 5개 어 취사도구 와 이거 진짜 원인 그거 있잖아 어 되게 킬링 무거워 애 둔해 개두남 나무 캐야겠다 어이 뭐야 아이 C급이야 이 쌍놈아 아이 놀랬잖아 아이씨 개놀랬네 난 뭐 공룡때린줄 알았잖아 사람 논리캔 제주로갖고 쓸모였어요 이게 안먹어지나? 돌이 필요해 돌좀 캡시다 툼 천 이 돌은 내가 가지겠다 아니 돌이 잘 안나와? 양이 적어요 돌이 꼬깨로케 하다 안돼 서바이벌 이볼브입니다 와 이거는 무슨 돌멩이가 뭐 하루종일 들어가요 노답 수준이다 돌 들어가는거 진짜 뭐야 물주머니는 그냥 어 물 담은건가 이게? 물주머니에 물 담아왔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바닷물 먹어도 돼 괜찮아 이 게임은 그런게임이야 물을 담는거 같아요 죽창이 좋긴좋은데 일회용인게 너무 아쉬워요 원래 죽창이 그런거 같긴하다마는 빨리 화살을 구해야지 이거 레벨 15대 그리고 가죽도 지금 많이 필요하고 어느정도 회수가 가능하긴한데 죽창이 몇개는 없어지더라구요 와 대박이다 겁나매먹었네 이 풀이 섬유질을 많이 주는구나 기억해놔야겠어 요풀 요풀 아 왜저끔 돌이 나와 흠 음식 찌꺼기는 버립시다 어 어디에 하마 어딨어요 진짜? 어디요? 아 저기구나 오케이 졸라만들꺼야 좀 무겁네 아이 오케이 고기 다됐겠지? 오케이 여고 고기 받아가요 여고 고기 받아가요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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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 잡으러 가자 아 그리고 하마 잡기 전에 이거 수리 좀 해야겠네 아이고 나무가 없네 됐어 아기 무거워 좋아져 하마 있다 하마 갑시다 저 하마가 가죽을 많이 주니까 레벨 좀 있어 보인다 아 아 16짜리는 어떻게 갈고 해야되나 우리가 모리를 저기 벽돌로 해야될거같애 이 섬으로 가면은 뒤집어 제가 도망가니까 2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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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세요 그렇지 그쪽으로 뭐로 도망가지 잡아야돼 어 너무 빨라 우리 물속인데 아 몰기 진짜 힘들다 어 저거 아이템 아니에요 저 빗기둥 뭐 저 가는게 잡으러 간기면 아이템 먹으러 가야겠다 아씨 하마 또 없어짐 기둥으로 달립시다 이렇게 된 인사 하마 어 하마 레벨 10자리는 너무 빨라 저 빗기둥이 보급품같은 개념이에요 그치 아이템을 주는거지 무기도 준다구요? 그래? 왜? 내 캐리가 왜이렇게 느리데? 아 아 레벨 15 되야돼 이런 미친게임 레벨이 안되서 못먹네 우 아 우 아 이제 쪼금 이제 광활한 대지로 나갑시다 우리 이제 이런 데에 있을 사람이 어 잠깐만 나 스태미나 아이고 잠깐만 큰일남 큰일남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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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묵가로 가야된다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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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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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가 저기가 제일 가까운건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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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났다 이렇게 내가 호만하게 가진 않겠지 잠깐만 아아 진짜 디지겠다 어떻게 이거 스태미나가 그게 모지래가지고 디지냐? 아하 개옥울해 유아타이 지랄을 해라 아아 나 근데 저기있어 되게 멀어요 아이 빡치네 물속에서도 이렇게 훅 갑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죽은김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중에 오방정으로 돌아가야죠 밤을 새가지고 잠을 죽겠다 캐리어님이 아이템 크흐 아이템 먹지도 못하지 그거 물속이라가지고 아이템 죽고 가자고 에이 뭐 죽고 갈까? 아 캐릭터가 무거우면 수영속도가 느린갑다 훨씬 빠르네 이게 캐릭이 무겁나봐요 흐흐 흐흐 졸라 빨라 와 무사인 볼트네 무사인 볼트 아이씨 로딩하네 다시 아이씨 로딩하네 아이씨 로딩하네 accord 여든지 농구 야 아이씨 로딩해 이 근처에 나의 시체가 있다 저건가? 배 만들 수 있을걸요? 돛 있는거 보니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어 내 시체 저기있다 흠 뭐야 이거 어우 랩 갑자기 금랩 어 여기있다 뭡니까 이거 어우 졸라 많아 흠 쓰읍 음 어우 슈발 너무 무거워 아이 잘못 먹었어 음? 음? 뭐야 뭐가 많은데? 이거 내 아이템 맞아요? 캐리어님 죽은거야? 캐리어님 죽은거야? 죽었지? 아 어쩐지 가져가세요 여기있어 여기 여기있어 여기 이거 먹지마 이거 먹지마 아이템이 오질한데 우리 재료템이 우리 왜이렇게 없지? 가죽 32개 뿐이라고요? 우리 다 썼나? 가죽을? 흠 잠깐만 아이템 덜 챙겼나? 흠 이상하다 우리 가죽이 왜이렇게 없지? 졸라 많이 먹은거 같았는데 뭐 일단 요기 뿌릴게요 물조머지도 없고 물조머지도 없고 물조머지도 없고 저것도 왜 이 지랄이야 고기...가 돌멩이는 내가 써야되고 가죽 우리 텐트 필요한데 텐트 만들 가죽도 필요하구나 이제 망했네 이건 다 쓸데기 없는거 버려야지 씨앗은 지금 당장 쓸거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리 잡고 끌까 좀 싸한 놈 없나? 아 요있네 너 레벨 몇이야? 이거 구석으로 몰아야되는데 그러니까 요기 이제 좌우측에서 이제 이 벽돌에 부딪치게 몰아야되요 공격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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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절로가지 아 뭐 일로 몰아야되겠다 어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아 왜 앵겨 아이 진짜 이 치사한 놈 보소 좋아 여기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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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몰아 잘 몰았어 잘 몰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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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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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했다 야 이번에 잘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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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노다집어서 아 나한테 창고패스 이거 가져가요 창 회수해 회수해 퍼레 아이고ё씨 야 존댐 티티티티티티티티 Erica 하나보다 두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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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인가? 아니야 걔도 도망가야되 너네 이집에 못들어오지 안녕 어 잠깐만 설마 여기 못들어오나 휘발 대박 누걸냐 이거 아이 졸라무겁네 아 가족 대박칠 은귀이 어어 도망야新 피시났눈인데 졸라많 좋아 어, 가죽 뺏게 됨 캐리어님, 이걸로 그거 만들어요 아 나중에 그거 만들 가죽 그 뭐냐 침낭 만들 가죽 써 돌가지고 템부터 만들다고? 이거 하나 만들어놔야될건데 아씨, 저거 무거운데 야씨 누가 이거 집을 이따구로 만들어놔가지고 야, 가죽 80개면 진짜 동물 많이 잡았을텐데 맞지 침낭도 있네? 일단 이거 하나 만들어놓겠습니다 쿠킹셋 이거 만들면 가벼워지겠지? 요것도 하나 만들어놓을까 오, 뭐야 만드니까 바로 레벨업이야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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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거워서 게임 못하겠다 레벨 15까지는 뭐 없네요 이거 레벨 15 보니까 또다른 동물 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낙하산도 있고 낙하산도 있고 낙하산같은데 이건 뭘까? 곰봉? 곰봉 그 다음에 레벨 25 되면은 뭐 창같은거에 도끼 레벨 30이 되면은 뭔가 총같은거 레벨 35가 되면은 샷건 총알 더블 배럴 샷건 같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장총인가? 샷건이 아니고 레벨 40에는 바주카포 같은거 레벨 40대 이건 뭔지 모르겠고 레벨 45대도 모르겠고 레벨 55대 이거 아무리 봐도 대포 같고 50대 데저트 이글 같은거 베르탄가? 레벨 55대 어 소총 그리고 탄 레벨 60대 머신건 인가? 바주카포인가 그리고 탄 그 다음에 개틀링건 딱 봐도 개틀링이죠 이거는 터렛 이거 부수자 우리거 아니지 부셔 부셔지지 않을까? 안되나? 안 부셔지나? 안 부셔지나? 마베껌 부셔야지 아하 논 PK라서 안 부서진다? 그럴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동물 유인해가지고 그 아 요기는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동물 유인해서 그 그 새총으로 잡을 수 있겠는데? 함 해볼래요? 내가 유인해볼게 한마리 새총으로 뚜들겨패봐 그 자리에서 아야 여기있어야지 봐봐 어디갔어? 여기 새총으로 뚜들겨패면 되는데 내 유인을 내주지 내 유인을 내주지 너무 멀리 그 가까이 붙지마요 얻어맞어 아 돌이 없어? 아 그래요? 기다려봐 돌줄게 돌 버릴게요 몇개 안되네 몇개 안되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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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X댔다 어 레벨 25짜리잖아 이거 헐 난 모름 죽었네? 내 아이템 다먹고있어야지 뭐 내 아이템 다먹고있어야지 뭐 주인장 선물이요 하면서 아이템 다중이요 캐릭 요기있으면 아이템만 얻어간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왜 안먹어져 어이차 됐다 어 됐다 시작 끌고가야지 됐다 일단 에 뭐 제가 다먹고있고 나중에 다시하는걸로 일단 어 어 새벽에 방송 켜가지고 지금과에 뭐 아침 10시 됐는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흫 아 근데 이 게임 재밌다 나쁘지 않네요 왜 게임이 안꺼져? 오 에 에 다들 좋은거 보시고 어 나중에 다음방송에 저녁에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다 같이하면 재밌겠다 어 졸라재밌네요 둘이애도 재밌는데 여려면 살면 졸라 재밌겠네 아 빨리 사 아무나 나중에 다음 방송에 같이하자고 반송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추천하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피시패밀리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컴퓨터 구입하실때 저거 이제 사양좀 높은 게임이라가지고 그럼 딸릴거에요 피시패밀리로가서 가셔가지고 컴퓨터좀 사시길 어우 어깨아파 에이 좋은거 구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로 누울거에요 피곤해 죽겠어 방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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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